자기야, 그러면 한 번. 네네. 아, 이렇게 해서 먹는구나. 새우를 올려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, 여기다가. 이렇게 버터가 들어가서. 솔직히 저 간장 새우 좋아하는데 까서 먹는 걸 귀찮아요. 하나 까 드려요? 아니요. 괜찮으세요? 아, 이게 또 까는 맛이 있는데. 음, 까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. 엄청 까는 거 좋아합니다. 남창희 씨하고 저 무지하게 까신다면서요. 이거 하나 드세요. 고마워요. 일단 제가 얹어서 한 번 먹어볼게요. 얘보다 새우가. 음. 맛있죠? 맛있다. 간장 새우 올려서. 아, 시원하다. 음. 음, 이제 끓어오르네. 예, 예, 예. 조금시만요. 이런 또 찌개 샤부샤부는 처음 먹어보네요. 익은 거 같습니다. 한 번 먹어볼게요. 약간 붉은기 있는데요? 소고기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그래도 조금 이건 확 익혀 먹어야죠. 어때요?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자, 그럼 우리 정국이신 또 자기님도 저희가 한 번 보기적으로 한 번 차돌 찌구이. 네, 네. 한번 먹어볼게요. 아주 저 이 시간 되시면 아주 우리 정국이신 장인님들이 아주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, 이거. 아, 이거 맛있다. 특이하다. 아, 근데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감질나네요. 밥 한 숯씩 딱 해가지고 이거 어묵 얹어서. 저 이거 안 드세요? 저는 어묵을 또 흰밥에 먹는 거 좋아하는데. 어. 어떨지? 아. 아, 이거. 둘이 먹다가 진짜 하나가 죽으면. 알 수 있겠죠? 아니요, 문산 가야죠. 문산 가야지. 먼저 가야죠, 서둘러서. 우리 일단 고기만 빨리 저거 마무리 짓고 밥을 좀 볶자고요. 라이스 콘텐츠로 가시죠. 이야, 이렇게 되는구나. 아, 이런 식으로. 아, 그러네요. 치즈가 들어갔네요. 아, 맛있겠다. 안 뜨거우세요? 안 뜨거우세요? 아, 이게 떠요? 아, 이렇게 해서? 모래시계 많이 하네요. 그럼 뜨거워주세요. 아, 네. 모래시계가. 아우, 등이. 아우. 틈 아파요? 네. 들어가 좀 쉬워. 지금 방금 났습니다. 앞으로도 천명이 났어요. 한글이 도와졌나 봐요. 아프면 참지 말고 얘기해. 언제든지 들어가요. 울리는 손문에 차 안에 다른 누군가가 준비하고 있다고 항상. 매주 누군가가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어? 이거 다 됐어요. 아우, 맛있겠다, 근데. 잘 먹겠습니다. 어, 안 떴다, 안 떴다. 이거, 이거 봐. 와... 이야...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음... 음, 맛있다. 아, 맛있게 먹었습니다, 아주. 화요일 좋아. 최고로 좋아. 자기야, 화요일이 왜 좋아. 화요일은 이제 퀴즈 날이니까. 오, 좋아. 화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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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